전서진 전서진 야야 왜 그러는 거야? 이쪽에서 웃은 사람은 펜트하우스를 보는 거야 재미나 고윤희 야 주단태 주단태 미텔자스가 마무리 백기 잘해 재미나 흐름으로 타서 갈게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봤어요? 네 네 진짜 약간 모르겠어요 봤어요? 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재미나 펜트하우스2 봐요 봤지 바로 봤지 오늘 안에 오늘 안에 안나 뭐에서 끝났지? 안되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볼게 요즘 그거 뭐야? 드라마 재밌는 거 있는데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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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트하우스? 이거 요즘 뭔가 펜트하우스죠 한국에서 좀 미안해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아 한국어 공부도 되고 응 응 저리 봐도 할 수 없는 시즈니 어 이 요리 보고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벨고리를 했다 소중한 근데 최근에 녹음을 했다고? 아 바이올린? 오 바이올린 요즘에 또 새로 리허설하는 거 있어가지고 아 너 봤어? 녹음 봤어!? 아 저 멋있다 자 또 이런 것 같은데 안 사람들 없 Mel,ерш być 저는 그것에나 무슨 말이야 아니 잠깐만, 최후의 별로, 아니 저 들어야 된다고 WAIT! 나는 경찰이야 결과를 얘기해 자 지금 나왔네 결과를 얘기해 나 최후별로 한 번만 얘기해 아 잠깐만 아까 처음에 누구 골랐어 천러? 처음에 Xenolay 아니라고 그러지? 그럼 천러 그 다음 천러를 골랐지? 아니네 맞다고 하는 거야 어? 진짜? 너 지금 게임 맞지 마 알겠지? 야 지금 누구를 인정해야 돼? 좋아 좋아 왜 너는 날 만났어 왜 나를 넌 못해 들어와 들어와 야 설마 이거 펜트하우스네 펜트하우스는 어떤 에피소드에 있는지? 펜트하우스는? I think I'm pretty sure 도요 형 watches 펜트하우스 도요 형은 펜트하우스 진짜 웃겼던 게 도요 형 막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펜트하우스가 이번에 또 다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근데 도요 형은 진짜 그거가 형의 낙이더라고요 패천이도 그랬던 거 같고 에피소드하우스 이 거두기 constitu는